한국GM이 지난주 출시한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지난달 출시한 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되는 신차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지난해 3월 출시돼 1년밖에 되지 않은 차량에 지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볼맨 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큰 변화 없이 120만원의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25년형에만 온스타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이전 모델에 대한 적용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스타가 원격 시동해 주요 기능인 공조 설정도 할 수 없는 등 글로벌 사양보다 떨어지고 무료 이용 기간도 2년으로 타사 대비 짧은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업계에선 최대 2,900만원에 달하고 가성비 트림인 LT 트림을 삭제하는 등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